. . . . . . . . 삽쥬꽃입니다, 삽쥬 가지버섯 굴납쥐입니다 와, 크다 굴납쥬 가지버섯 굴납쥐입니다 오, 여기 봐라 졸졸이다 여기 봐라 여기 많다 이 포자 줄 봐라 와, 농이가 이래서 완전 대박 터졌는데 낙엽 위에 이렇게 쭉 하나, 둘, 셋, 자 다 이게 가지버섯이 왕호? 오 오, 이따가 나오지 오 오늘 날씨가 등장 이 사이에 왕호 오 오 오 소금 소금 5분간 데쳐낼게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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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간 고춧가루 스물 소금 어색 이렇게 안떨어져요 굉장히 두부 못갖고 데친걸 한 두번 이렇게 헹궈내고 다듬어요 데쳐서 다듬어야 깨끗하게 다듬어집니다 뿌리쪽에 붙었던 갈참나무 이팔입니다 갈참나무 두껍게 있는데서 이게 토자가 생겨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갈참나무 이팔입니다 갈참나무 갈참나무 썩은 갈참나무 잎 가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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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를 세정해요 갈참나무 밑에 앉은 먼지나 이런게 이게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끈끈한 벌써 특유의 끈끈한 이기에다가 먼지가 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지라 수 있습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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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진 고기 감사합니다.